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곧 끝나지만 초소형 전기차 업계를 옥죄는 핵심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구 운영의 핵심 지자체인 전남도와 영광군은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을 마련한 한편 해외로 진술시켜서 명출을 잇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운영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8월 완전히 종료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일부 규제에 초소형 전기차를 비롯한 국내 e-모빌리티 시장은 숨통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분야에선 관련 기업의 줄도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특구의 운영을 맡고 있는 전남도와 영광군은 업계를 되살리기 위한 지원정책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e-모빌리티 기업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모두 세 가지로 판매 확대와 해외 수출, 원활한 부품 공급입니다. 이에 돈은 e-모빌리티 보급 확산 중기 계획을 통해 판매량을 늘려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판매 확대를 위해 e-모빌리티 보급 확산 중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 사업 확대, 신규 수요 발굴, 홍보 및 제도 개선을 추진 전략으로 2026년까지 e-모빌리티 11,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부품 공급을 원활하게 만드는 부분에선 기업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세우고 핵심 부품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돈의 부품 공급만 개선을 위해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과 부품 적기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핵심 부품 기업 유치 또한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과 관련해 전남도 뿐만 아니라 영광군 역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끝내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해외에 판맥기를 만들어야만 업계를 살릴 수 있다는 데 의견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남도의 경우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전시회 참가 기업에 참가비와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광군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인데 올 여름철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동남아를 비롯한 이모빌리티 주요 수입국을 직접 방문해 시장 동향 분석에 나섭니다. 더불어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공모에 참여하고 운영에 나설 방침입니다. 글로버 특구 산업 공모에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 수출형 이모빌리티 공모 공동생산 기반 시설 사업도 3월부터 산업부에 신청해서 진행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더 우리 힘을 모으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종료되더라도 산업계의 숨통을 쥐고 있는 규제를 풀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규제를 풀기 위한 설득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생 수가 10년 전보다 25%나 줄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에 따르면 전남 유초중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20만 333명으로 10년 전에 2022년 26만 7,405명에 비해서 6만 7,072명 줄었습니다. 이는 2012년 당시 학생 수의 4분의 1이 줄어든 셈이고 학교 수는 1,353곳으로 2021년보다 11곳 감소했습니다. 전남 고려군이 2023년도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전남 고려군은 다음 달 7일까지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용자로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알렸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이 대상이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7,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